자 여러분 슬슬 오늘의 게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? 고양이 마리오 온라인 버전 해볼게요 짬타수아님 안녕하세요 1레벨 122명이나 있다 야 그래도 야 이 사람들 꽤 많아 이 변태들 참고로 이거 함정은 다 따로 보입니다 제 함정만 보여요 남들 함정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들이 어디서 죽는지를 봐야 돼요 자 어서 너 뛰어봐 어떻게 뛰면 되지? 들어가요? 여기서 이렇게 뛰고 아 짜증나 뒷다락 죽지마라고 3천공룡 이거 흰색 마리오가 저거든요 여러분 이거 흰색 마리오가 젠데 수아야 보고도 똑같이 점프하니? 이전에 했던 거 기억 안 나나 보다 그렇구나 거의 안 나기는 해요 솔직하게 여기서 이렇게 뛰 이거 조작감이 더 안 좋다 그렇지 멍청이 녀석 아 저 땜에 헷갈렸어 저 새끼 저거 가짜 마리오 땜에 아 개 헷갈려 멍청한 녀석 죽었잖아 저기 떨어져서 죽는 모습이라 좀 구경할까 저게 방금 떨어져 저 떨어져서 죽 자 어서 가보렴 나의 작은 고양이들아 자 어서 가보라니까 왜 안가 가라고 빨리 저 아래로 떨어지면은 저렇게 못 나오게 되나보고만 여기서 저 내보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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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서 그렇지 그거 내가 만든 거다 여기 올라가도 되나보고 어 저 구름에 닿으면 죽나보다 아하하하 자 어서 죽으렴 자 더 죽어봐 구름에 닿아서 어서 더 죽어봐 빨리 그렇지 확실하게 저게 닿으면 죽는구만 여기도 지금 수많은 놈들이 죽고있다 뭐가 떨어지는게 분명해 어 자 이렇게 이동해주고 구름은 맞으면 안되고 그 그렇지 저 공중에서 에너지바 날라올텐데 그렇지 여기서 어떻게 하더라 저 어서 어서 해봐 어떻게 하지 친구야 아 이상하다 이거 내 기억에 저거 타면은 죽었던 거 같은데 자 저 앞에 있는 조보 어서 가보란 말이다 빨리 가봐 고양이에 너도 감만 보지 말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 저저놈 넘어갔다 저 넘어간 놈 저놈이 답이야 컷 으잇! 누클레어 pat 아니 무슨 다들... 간만 보고 안동 이동산 선생님이야? 간구등어? 다들 간제비 밖에 없어 아 이게 왜 닿냐고 진짜? 안 닿잖아! 모르겠다 친구들아 나 먼저 간다 나 이제 여기 고인몰이거든? 얘, 바보야. 넌 알고도 못하네. 같이 죽자 친구야? 너 하는 거 봐. 그냥 우리 같이 가보고! 같이 가자! 같이 가자, 친구들아! 자, 김이상궁들. 자, 김이상궁들아! 어서 맞춤봐! 그렇지. 혹시 재능이 없나? 자, 김이상궁. 어떻게 해야 돼? 자, 김이상궁! 가만! 어떻게 해야 돼? 김이상궁! 빨리 가만! 너 짬청자지? 여기까지 괜찮다는 거야? 이 새끼. 구란을 쳐? 아, 여기 어떻게 하지? 이렇게인가? 어? 아, 김이상궁 어디 갔냐고! 믿어. 이제 들어가면 돼. 김이상궁. 어서 가봐! 저기 왜 죽지? 왜 죽지? 김이상궁 거기가 김이구나. 자, 어서 다음 가봐라. 김이상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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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가보라고! 안가. 김이상궁 먼저 가보라니까. 저긴가? 멍청한 녀석들. 나는 너희들과 다른 김이상궁이 있다. 너, 너 저리 가. 너, 너 때문에 더 모르겠어. 너. 너. 아, 진짜. 아하. 여기. 그거 블록이 있나 보구만? 방금 떨어져서 죽는 걸 보니? 아, 이거 진짜. 그나저나 김이상궁 너도 쉽사리 못 가고 있는 거. 너도 김이상궁. 너도 고인물은 아니었구나. 그럼 나 먼저 간다. 그렇지. 좋아. 일단 중간 세이브. 좋아. 아주 좋아. 자, 다음. 자, 친구들아. 빨리 먼저 가. 아, 이거 버섯을 어떻게 했었는데? 아, 어떻게 했더라? 아니잖아? 여긴가? 이거다, 이거. 그렇지, 완벽해. 나 먼저 간다. 자, 이거 먹어봐. 어서. 빨리 먹어봐. 어떻게 되는지. 먹어봐, 빨리. 먹어도 아무렇지 않나봐. 아니야, 저 빨간색. 방금 먹고 나서 왜 앞으로 안 가는 거지? 자식, 김이상궁. 어색하워. 야, 죽는 자체. 저거 먹으면 안 돼. 먹으면 안 돼. 먹으면 안 돼. 먹으면 안 돼. 자, 김이상궁. 어서 출발해라. 잘했어, 김이상궁. 나 먼저 간다. 어? 어? 멍청이 녀석. 아, 니 때문에 나까지 죽었잖아. 어떻게 해야 되지? 어서 방법을 알아봐. 이렇게 하는 건가? 아, 여기구나. 뭐 나올 수도 있어. 흠. 멍청이 너. 지금이다. 이렇게 하는 거다. 멍청한 녀석. 넌 내 김이상궁이 될 자격이 없어. 알았어? 어, 여기 그거 있다. 블록 있다, 블록. 블록 있다. 자. 그렇지. 아, 뭐 어떻게. 다들 잘만 가는데? 아, 이상하네. 안 좋은 기억이 생각났어요, 여러분. 여기 어딘지 알 것 같아요. 수아야! 너 따라왔구나. 우린 이제 죽는 것뿐이야. 죽자.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. 오케이. 방송 보면 사지 마라. 너 치사. 여긴 무조건 죽는군. 여긴 뛰어야 돼. 하하! 나 먼저 가겠다. 자, 날 보고 따라오도록 해라. 베이크 너의 병. 자, 어서 먼저 가보렴.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렇군. 얼른! 그거 말고! 앞으로 가보라고! 가봐 빨리! 자, 어서 가봐. 여기 곳. 하하! 어? 너와 나의 실력 차이란다. 알았니? 하하! 너와 나의 실력 차이란다. 알았니? 저 김 이상궁들. 기억이 안 나면 뭐다? 어, 저 가봐. 김 이상궁들아. 거기에서 자꾸 죽지 말고! 들어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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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왜.. 왜 자꾸 나처럼 뛰어드는 거야? 왜? 나 알았다. 나 알았어x2 나 알았다. 너희 짬청자 지금 몇 명 보이는데 너희는 이제 끝났어 이제. 오케이. 진짜 알았다. 나 진짜 알았어. 진짜 리얼. 짬청자들 몇 명 보이는데 별로 못하네 이 친구들도. 소아야. 잘 봐라 너희들. 차분히 해봐. 누나가 어떻게. 너희들 그렇게 게임을 못해서야 되겠니? 잘 봐. 어떻게 하는 건지. 그렇지. 여기서? 간다! 이렇게 하는 거야. 알았어? 보고 배워. 너희들 기미상궁이라고 할 자격이 없다. 흐흐. 머쓱타드. 띠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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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딘. 저 투잡스러운 짬청자 좀 보소. 내가 하는 방법을 보고 따라해서. 지금 뒤따라 왔잖아. 흥. 간다! 으아악! 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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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. 이렇게 하는 거였군. 에이크 더이. 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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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켜볼까? 흥. 흥. 저거 켜야 돼. 켜야 돼. 켜야 돼. 끝없이 저항할 순 없다. 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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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개빡치네. 저거. 기다려봐. 진짜 이거 폰으로 하는 것만 아니었어도 내가 진짜 잘했을 텐데. 폰이어서 너무 아쉽다. 그렇지. 그렇지. 혁이. 하하하. 아 빨리 먼저 가보라고! 오마에. 옥. 저게 벽돌이 있구나. 옥. 옥. 야 빨리 와봐. 김이사구가 빨리 와보라고! 아 빨리 가보라니까 먼저! 아 김이사구가 빨리. 지금? 죽는데 이상하다 왜 죽지? 아 이상하다 저기서 죽는다고 했는데 왜 죽지? 아 왜 죽지 저거? 아 저기 중간 세이브인데 저기 가야되는데 오케이! 자 기미삼공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볼까? 아닌가보군 아래로 가는 게 답이었잖아 어떻게 해야되지? 저기 앞에서 자꾸 죽어나가는데? 가라 기미삼공! 아 왜 죽지? 어째는 어째는 살았는데 어색하게 된 거야 그래 내가 모르겠다 일단 가자 아 알았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멍청아 자 기미삼공 다음은 어떻게 해야되지? 기미삼공 날 억지로 죽이려 하지 말고 원래 하던 대로나 해보시지 자 첫 번째 기미삼공 일단 낚시일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 놈도 좀 봐야겠어 자 두 번째 기미삼공 너도 해봐라 내 플레이는 하도 화끈하게 용암 속에 떨어져서 이상하다 왜 위로 가는 거지? 죽겠다 왜 하늘로 올라가는 거지? 너 이 쓸모없는 놈들 뭐 하는 거야 도대체 특히 너 너 연두색 기미삼공 니 아까부터 그냥 내 뒤만 졸졸 따라올 줄 알지 아무것도 못하고 걔 도움도 안 되잖아 앞에 가보라고 어 너 아까부터 내 발자치만 방송만 보고 발자치만 보고 따라오고 있잖아 나 죽기만 하고 하는 도움도 안 돼 스페이지 초이백도 많던 사람들 다 어디다니라? 혹시 수아님 이건가? 아싸 개꿀 들어가요 정말 역겹도다 역겹도다 역겨워 멍청한 녀석 이렇게 하는 거냐? 역겹죠? 야 이거 나 은근히 빨리 끝났는데? 야 나 왜 이렇게 잘하냐? 아 내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냈다 나 한 2시간 걸릴 줄 알았는데 내 잘못이 크다 너무 빨리 끝나서 어쩔 수가 없다 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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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 발차기 발차기 약의 눈이 잘 돼 반가워요 발차기 발차기 3시간 잠시만